이 곡을 만들면서, 이 곡은 제가 좀 예전에 만들었어요. 근데 그냥 제 파트만 이렇게 딱 만들고 녹음하고 그냥 스튜디오에 놔뒀어요. 다시 안 열고.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미래 누나가 스튜디오에서 그냥 곡 작업하고 있었나봐요. 전에 만든 노래들을 하나씩 듣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제 곡을 들어봤나봐요. 폴더에 있던 그거를? 네, 제가 없었을 때. 저는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갑자기 문자가 와요. 미래 누나가, 나 여기에 녹음했다. 우연히 발견한 곡 파일에 녹음을 해보신 거군요. 네, 근데 미래 누나가 이 곡을 엄청 마음에 드셨나봐요. 네.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그 순간에 영감 받아서 가사 쓰고 바로 녹음하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한테 녹음한 걸 다 보냈어요. 어머머. 그러니까 저는 미래 누나가 여기 이 곡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야 될지 좀 막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미래 누나가 이제 참여하시니까 딱 완성된 거예요. 저 아, 이거다 그렇게 생각했어요. 어떻게 되요?